국방부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전력 증강을 하기 위해 검토해왔던 철메투 성능개량 계획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와 예산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도 30에서 40km에서 유격할 수 있는 미사일 철메투. 국방부는 지난 2009년 11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철메투 7개포들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송영무 장관 취임 이후 철메투 성능개량 전력화 계획을 보다 깊이 있게 고민했습니다. 양산을 1차와 2차로 분리해서 1차 물량은 전력화하고 장거리 유격미사일인 엘셈의 개발 경과를 보면서 2차 때는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겁니다. 소요를 결정했던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더 빨리 고도화됐고 이에 따라 보다 성능이 향상된 유격체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은 1조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북핵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했던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국방부는 철메투 성능개량 계획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여전하고 전자권 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핵심 능력 구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한 결과입니다. 양산 물량을 조정할 경우에는 매몰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고 수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단가 상승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성능개량 사업이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면 해외 수출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 안에 철메투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전력 증강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